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이재명 대표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긴 뭐 죄를 지었으니까 힘든 거죠. 재산을 많이 가지면 그게 또 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재명 씨도 권력을 지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에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무너지게 되면 진보도 무너지고 혁신도 무너지고 성장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 보수가 추구하고 보수가 지향하는 가장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가 타인의 의견에 대한 관대함과 이견에 대한 존중 못지않게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있어야 개인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인사권과 그리고 인허가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보다도 나이가 한 7, 8살 정도 위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떡당겸 격렬했네요.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도지사나 이런 것을 또 광역시장을 하게 되면 이제 업무 행정 업무를 보는데 여당 힘도 빌려야 되지만 야당 힘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아마 홍준표 지금 대구광역시장이 지금 원내에 있었으면 굉장히 강하게 글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 쓴 것도 이재명 당대표가 잡초처럼 살았어 참 정신력이 대단하다. 멘탈이 강하다는 거죠. 앞으로 잘 헤쳐가길 바란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죠 본인이 얼굴을 다 관리를 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그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 겁니다. 그리고 뭐 온 사방에서 뭐죠 tv를 켜거나 신문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그냥 날선 공격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이 몇 번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당대표가 저 대구광역시장이 뭐 득담 성격에 예 득담이지만 꼭 득담만이 아니고 뭐 약간의 비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볼 때 지나치게 섭섭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실었네요.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과반수에 못 미쳐 부결은 되었지만 민주당에서만 이탈표가 31표나 나와서 찬성표가 1표가 더 많은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사적인 사건이 많은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은 검찰의 1차 영장 청구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장동 개발과 위례 신도시에 관한 건입니다. 그 외에 성남 fc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특히 대북 송금과 관련된 그런 소위 인화성이 강한 그런 주제는 별도로 검찰이 뭐죠 기소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이 많은데 이번 사건을 검찰이 일단 불구속 기소를 하면 민주당 당헌에 따라 당대표 사퇴 논쟁은 격화될 것이고 검찰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다른 건입니다. 대북 송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남 fc구단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민주당의 부담은 두 배로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또 포괴를 하게 되면 과연 민주당의 선택은 어디로 갈지 참 어렵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의 정신련은 참 대단합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정치인으로 살다 보게 되면 이런 뜻하지 않는 사건의 연료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주변 사람으로 공격을 받을 경험이 많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당대표의 정신련은 참 대단합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멘탈 하나는 참 초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을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잡초의 생명력으로 살아온 인생이라서 그런지 참으로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곧 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되고 대장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도 시작되면 국회 출석보다도 재판을 받으러 가는 날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든 가결시든 관계없이 일단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기게 되면 재판정에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너배에 빠진 민주당의 돌파구는 어딘지 제가 비아냥이 아니고 같은 시대를 걸어가는 정치인으로서 참 보기가 딱합니다.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첨예하게 상대방의 격돌하고 뭐죠 할 말 안 할 말 그런 걸 다 이렇게 내뱉더라도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정도의 나이가 되면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보는 능력이 조금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딱한 거죠. 좀 때로는 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같은 시대를 걸어가는 정치인으로서 참 보기가 딱합니다.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저도 뭐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보면은 참 정신력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참 강한 사람이구나. 지금 점검에는 얼굴에 그냥 아주 선이 분명히 그려질 정도로 고민한 흔적들이 나올 건데 뭐 그런 부분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게끔 잘 헤쳐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 뭐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뭐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그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본인이 한 행위 자체가 지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마치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과 전산을 조작한 자들이 중앙선거관리너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남긴 흔적을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초강력 여러분들 지우개를 가지고 지우더라도 지워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발걸음 발걸음마다도 가능한 빠른 길에 서고 흠이 안 잡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뭐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